헤이스타일을 고련던 미나상 안녕하세요 유린입니다 드디어 일본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벌써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반겨주실지 어떤 미소로 반겨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일본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일본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저의 미모를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먹는 것이면 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진짜 먹는 것이면 다 좋아해서 새로운 먹을 것이 있나 새로운 신상 먹을 것이 있나 기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린이는 일본에 가면 늘 먹습니다 오랜만에 일본 팬들을 뵙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팬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환호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 늘어나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겠어요 10월에 만나요 이제는 예린이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떻게 생각해봅시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